안녕하세요 컴퓨터 재료문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그걸 준비했어요 1660ti 요새 핫한 그래픽카드죠 그에 대한 품질 비교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에 보기에 앞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만져본 제품은 사실상 갤럭시랑 emtl 제품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품의 경우 해외 사이트나 국내 사이트 리뷰어들의 내용을 참조했으며 요 참조의 내용의 경우 리뷰 전용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과 약간 다소 상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판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페이즈 숫자 쿨링 펜 이런거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백풀 장착의 여부나 led 추가되는 여부 혹은 모스펫 캐피시터 이런 일부 부품이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변경된 점이나 제가 틀린게 있으면 리플로 남겨주시면 수정사항에 추가될 예정이구요 당장 이제 출시 하려고 등록된 제품들만 모아둔 거니까 한두 제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작성할 때와 직접 보시게 될 때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 1660ti 어떤 제품인지 대해서 대략 알려드리고 이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660ti는 이제 2060 하고는 조금 상당 차이가 나는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1060 6기가 버전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나왔구요 그래서 가격은 30만원 초중반부터 비싼 제품은 40만원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그 40만원 째 제품은 그거 사실바에 돈 조금 더 보태서 2060 가는걸 추천드려요 튜링 아키텍처 변경된 아키텍처 제품으로 나왔구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성비는 이전에 1060 보다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텐서코어만 2060과 다른 점은 텐서코어만 빠졌어요 물론 일부 쿠다코어도 조금 삭제되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대략적으로 2060의 경우 1070ti 성능에 가깝거나 조금 능가하는 반면 1660ti 같은 경우는 1070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tdp는 120w 정도를 먹고 있구요 요거는 이제 발열 숫자지 실제로 먹는 전기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6기가의 비디오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서코어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dlss나 레이트래싱 기능을 위지원합니다 요 두개는 사실 2060에서도 옵션을 키는 순간 프레임이 급감하기 때문에 dlss를 적용하더라도 레이트래싱을 키면 프레임이 급감합니다 사실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요 거의 못써요 쓸 수 있긴 있겠지만 뭐 2k 모니터 이런 것은 못쓴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크게 상관없이 이런 텐서코어 빠졌다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격대에 포즈에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나 2060 가격이 제법 안정화가 되어 있어서 층이 너무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1060ti 비싼 제품 살 바에 2060 사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선 그거는 생각하시고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끝내기 전에 K사전에 성능비교 25종 게임 총합성능지수를 올려둔 것을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1070FE와 1669ti 중에 갤럭시 제품을 비교한 거거든요 클럭이 높잖아요 갤럭시 제품은 레퍼러스 제품과 거의 동일한 클럭을 가지고 있는데 K사전에서는 래퍼랑 같은 클럭으로 돌렸는 거예요 그래서 FE 에디션은 래퍼보다 약간 높은 클럭이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1070을 아주 근소한 채로 능가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표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 제품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목은 그래픽 카드 종류는 아시죠? 예전하고 똑같아요 카드 이름을 적어둔 거고요 가격은 다나와 최저가, 현금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원부 MOSFET MOSFET 종류와 개피스타 어떤 걸 썼나 적어뒀고요 부스터 클럭이 이거는 최대 부스터 클럭이 아니고 최소 보장 부스터 클럭입니다 부스터 클럭이 얼마인지 다 적어뒀고요 팬 개수와 전원 핀수, 히트파이프 개수 히트파이프는 사실상 6mm급이나 9mm급이 혹은 8mm급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백플레이트, LED 유무 참고로 녹색으로 칠해야 되는 이것들은 RGB까지 적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AS 평가, 전원 보온도, 코어 보온도, 소음까지 적어뒀습니다 물론 자료가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정보 없음으로 표기를 해뒀고요 참고로 레퍼런스 기준 소음이랑 각각 MOSFET의 스펙도 다 적어뒀습니다 참조하시면 어떤 MOSFET이 좀 더 스펙이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MOSFET의 경우 드라이버 MOSFET가 듀얼 엔채널 MOSFET이나 싱글 엔채널 MOSFET 아니면 피팍 MOSFET 보다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나마 듀얼 엔채널 MOSFET은 드라이버 MOSFET와 흡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제품을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자체 평점은 좀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야 되는데 자체 평점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전원부를 비교해서 좀 좋은 전원부를 가진 것은 노란색을 주고 2점을 줬고요 일반적인 레퍼런스와 흡사한 전원부는 1점을 줬습니다 그거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제품은 아예 점수가 없고요 클럭 같은 경우도 1등 빨간색 3점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1850 넘어가는 1850 클럭 넘어가는 것은 2점으로 노란색 그리고 1800 클럭을 넘어가는 것들은 1점으로 녹색을 표기를 했습니다 펭개서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 포함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1펜 제품은 어지간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제 히트파이프 펭개서도 제가 점수를 포함한 것 같아요 3펜을 2점 주고 2펜을 1점 줬는 것 같네요 히트파이프 4개가 가장 많은 거고 GPU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점수를 줬고요 3개만 돼도 웬마에서는 어지간한 중상급 쿨링은 된다 보기 때문에 3개짜년 1점을 줬어요 백풀이나 LED가 있는 제품들은 1점 추가 점수를 줬고요 AS 평가에서 좋다고 평가했던 것들은 2점씩 줬습니다 물론 흰색을 펴게 된 것들은 점수가 없겠죠 이제 진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고요 EMTEC 제품부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MTEC 제품이 10점으로 제가 사실 ASUS 로그스테이스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랑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이버 몫을 사용했고 4 플러스 2에요 몫스패스 종류는 밑에다가 표기를 해뒀고요 부스터 클럭 같은 경우에는 1860으로 레퍼보다 꽤나 높은 부스터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높죠 히트파이프 넉넉하게 써서 전원부 온도나 코어부 온도 둘 다 매우 착하게 나옵니다 소음 빈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거 레퍼런스랑 비슷한 소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한 32dB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돼요 물론 AS는 EMTEC 거기 때문에 아주 굿합니다 백플하고 LED 다 장착한 상태고요 이 EMTEC 제품 말고 똑같은 기판에 스톰엑스 제품하고 같은 기판을 가지고 있는 이제 펠릿 제품이 있어요 펠릿 제품도 전원부하고는 다 똑같은데 이제 클럭도 똑같고요 펜이나 히트파이프 개수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음.. 그게 달라요 백플이 없습니다 백플이 그래서 펠릿 제품이 심지어 가격도 아주 조금 더 비싸거든요 거의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뭘 구매하느냐 당연히 EMTEC 스톰엄 제품을 사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놈은 백플이 빠졌기 때문에 9점이고 이 놈은 10점을 줬습니다 기판 디자인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기판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2060하고 같은 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모리가 두 개 빠졌죠 메모리 두 개 빠졌고 같은 기판을 썼기 때문에 전원부도 꽤 많이 행해요 2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이 4페이지가 GPU에 공급이 되고요 이 2페이지는 메모리에 공급이 됩니다 위에 꺼는 드라이버 모스가 아닌 것 같아요 듀얼 앤 채널 모스페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탄탈 캐피스트고 앞에 꺼는 SP 캐피스트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4개의 드라이버 모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8핀 전원이고요 네 대충 레퍼런스는 요거랑 거의 흡사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테거 한번 볼게요 조테거는 지금 제가 이제 저렴한 것 중에서 살만하다고 이제 7점을 줬는데 이 7점을 받게 된 이유는 가격이 엄청 저렴하겠다면요 33만원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싼 가격에 살거면 조테거 쓰세요 다만 이 조테 제품이 자 조테 제품 저런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상하단 MOSFET 두 개를 이용해서 1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4 플러스 2로 이 4개가 GPU에 들어가고요 위에 거는 비디오램에 들어가겠죠 캐피시터는 여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솔리드 캐피시터를 사용했습니다 어 저런 부분 품질이 막 썩 좋다는 얘기는 못해요 요 이 MOSFET 제품이 엔채널 MOSFET 하면 뭐 그걸 거거든요 피폼 MOSFET일텐데 이 MOSFET을 사용한다면 발열이 조금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원부 발열이 음 그래서 그 MOSFET 숫자가 비록 늘어났지만 사실 품질 자체는 이제 MOSFET 종류는 요거에요 피폼 MOSFET을 썼네요 품질 자체는 사실 좋다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예 SP를 일부 썼기 때문에 SP라고 플러스 해놨지만 대부분 솔리드 캐피시터를 사용했죠 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쓸만하다는 얘기지 품질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나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피파 MOSFET이든 듀얼 엔채널 MOSFET이든 드라이버 MOSFET이든 어제던 스펙이 좋은 제품을 쓰면 다 비슷하지 않냐 사실 전원부 품질이 어 페이지 개수가 비슷하고 MOSFET을 뭐 품질이 괜찮은거 썼다면 다들 비슷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에서도 드라이버 MOSFET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토마원 MOSFET이 총 발열날 자체는 적은거에요 면적이 좁아서 발열날 잡기는 어려울지언정 총 발열날이 적고 이제 기본적으로 부품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드라이버 MOSFET가 그래서 드라이버 MOSFET을 좀 더 상위급으로 보는게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조택제품 전원부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다만 AS가 무척 좋고요 어 백플라고 LED는 이 가격을 생각하면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튼 33만원대 가격을 가진 제품을 사겠다면 조택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온도는 보시다시피 제법 높게 나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죠 어 데시벨 소음 수치 자체는 높지 않아요 펜소기글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죠 MOSFET 스펙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예 예 당연히 하단 출력은 어 꽤나 많은 출력형을 보고 있어요 154A 정도를 내줄 수 있고요 온도 자체는 정말 높은 온도까지 버틸 수 있는 MOSFET입니다 네 그래서 꼭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질에 부품을 썼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소 온도가 높다는 평가 자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죠 AS센터만 바꾸면 참 좋을 제품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AS센터 때문에 점수가 좀 깎였습니다 가격대는 다소 비싼 편에 속해요 거의 40만원에 가까워요 386,000원이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 커스텀 초크 4개를 사용했고요 고가 라인업에 이거 다 붙이죠 게이밍 Z 라인업에는 이 드래곤 모양이 있는 초크를 사용하더라고요 스펙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메모리 부분은 일반 초크를 사용했습니다 캡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솔리드 캡피시터 사용했고요 레어스는 음 딱 봐도 커스텀 기판이죠 위로 꽤나 많이 길어졌죠 똑같이 4 플러스입니다 음 별다른 거 뭐 별다른 점은 없고요 이제 드라이브 못을 사용했다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요 모스패 드라이브 못을 사용했어요 스펙도 어 여기는 이거는 자료가 정말 많아서 어떤 모스패을 썼는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모스패 스펙은 2, 4, 5 제가 여기 아마 적어뒀을 건데 여기 있네요 예 45 암페어를 지원하고요 마이너스 40도 부터 125도 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뭐 드라이브 못을 치고는 품질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드라이브 못 자체가 워낙 상위급 제품이라서 나쁘지 않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제품의 장점은 쿨링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펜이 큰게 달려있고요 거기다 힌트 파이프도 넉넉하게 박아뒀고 어 아시죠 RGB 적용 LED 달려있습니다 옆에 간지가 꽤나 나요 백폴드도 이쁜 편이고요 다만 AS센터가 CS이노베이션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온도는 매우 착하게 나옵니다 전움보 온도도 EMTEC하고 큰 차이 나잖아요 소음 빈도는 약간 높게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펜 속이 빨라서 그런 겁니다 크게 신경 안쓰실 정도의 온도인데요 2060 레퍼런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 빈도는 귀가 다 대지 않는 이상 어차피 CPU 펜이나 뭐 다른 펜 소음에 가려질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제품도 AS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7점때면 꽤나 높은 제품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추천목록에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060도 혹시 사망 이슈가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사시는 건 좀 유보했다가 사망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난 좀 보다 나은 제품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암호 제품 암호 제품 같으면 기판이 똑같아요 사진 안 찍어놨어요 기판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위에 제품이랑 클럭이 다소 낮고요 보시면은 LED가 없습니다 히트파이프가 하나 줄었고요 그것 빼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클럭이 내려갔기 때문에 온도는 조금 더 착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암호 제품 LED 간지 포기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전원부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제품 말씀드릴게요 갤럭시 제품 이거 싸다고 사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제일 싸게 나왔거든요 이 갤럭시 제품이 좀 아쉬운 게 보시다시피 어 전원부가 3 플러스 2페이스입니다 심지어 확실하게 피팟 모스패스 썼어요 모스패스 스펙도 낮은 걸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하단 모스패스를 두 개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단 모스패 하나 하단 모스패 둘 이렇게 짝을 지어서 모스패스 세 개당 1페이지가 된 거죠 네 뭐 캡피스터도 솔리드 캡피스터를 썼고요 어 초크도 평범한 품질의 초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5페이지라서 좀 아쉬워요 이게 지금 제가 모스패 그 종류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못 적어두긴 했는데요 두 개로 짝 찍어두고 보니까 이것처럼 스펙이 엄청 높은 모스패스는 아닐 거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짝 대략 뭐 60에서 70 암페어 되는 거 두 개를 짝 찍었을까요 로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음 이게 피판 모스패시거든요 그래서 전원 본도가 상당히 뜨겁게 나옵니다 페이즈 숫자도 줄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페이즈 숫자 줄이면서 거기서 단가 낮췄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제 하단 모스패시 너무 낮은 출력량을 보이면 커버 쳐주지 못하니까 모스패스 한 개씩 더 추가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페이즈 4개인 게 나은 것 같아요 음 하단 모스패시 한 개더라도 좋은 모스패스를 달고 그냥 4페이즈를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단가 절감형 제품인 거죠 소음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게이밍 트임 프로저랑 비슷할 정도는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소 온도는 높게 나오고요 물론 AS는 갤럭시라서 좋은 편이지만 역시 싼 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추천 제품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평점도 그리 높지는 않아요 이제 컬러풀 제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컬러풀 게이밍 GT 똑같이 4 플러스 2페이즈입니다 이 4페이즈가 이제 GPU에 들어가게 되겠죠 위에는 램에 들어가게 되고요 보스패스는 드라이버 모스가 아닌 듀얼 엔치를 모스패 썼어요 왜냐하면 옆에 드라이버가 따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버 칩이거든요 그래서 통합 드라이버 모스는 아니지만 듀얼 엔 모스패도 드라이버 모스와 크게 품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괜찮은 제품이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레퍼런스랑 비슷한 기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캐피스터를 솔리드 캐피스터를 썼다는 것 정도만 다르겠죠 레퍼런스는 솔리드가 아닌 SP나 탄탈 캐피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제품 가격이 낮은 가격에 포진했으니까 솔직히 싼 값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음 일단 갤러시 제품보다는 컬러풀이나 아니면 조테꺼 추천드릴게요 33만원대에 사고 싶으시다면 컬러풀 아니면 조테꺼 사세요 어 일단 클럭은 레퍼런스랑 동일합니다 AS는 웨이 코스에 쓰여 주고요 히트 파이프도 3개로 넉넉하게 박아놓고 백풀도 있는 제품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AS가 웨이 코스다 보니까 완전히 쿨타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CS인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뭐 EMTAC이나 조테기 비교하면 한 수 쳐진다고 봅니다 웨이 코스도 AS 나쁘진 않아요 인어는 그냥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체의 AS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제품은 MSI 벤투스입니다 벤투스는 조금 달라요 레이아웃이 아까 딴 것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2060 기판 가져와서 부품 기판 몇 개 비워놓고 그렇게 조립한 겁니다 하지만 벤투스는 아예 자체 기판을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빈 자리에 낫대 말 자리가 없죠 자체 기판입니다 똑같이 4 플러스 2고요 초크는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걸 썼어요 저 위에 라인업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 구성은 다행히 드라이버 몫을 썼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캐피스터를 사용했고요 네 따지고 보면은 평균은 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가격대가 크게 저렴하진 않고요 네 드라이버 몫은 뭐 썼는지 표기해서 써요 클럭은 꽤나 괜찮은 편 속합니다 1830이면은 레퍼런스 기준 60이 더 높죠 다음은 이제 CS 이노베이션 AS고요 똑같이 온도가 딴 제품들보다는 그래도 약간 높게 나옵니다 다른 MSI 제품들보다는 네 벤투스가 약간 높게 나와요 그리고 소음도 약간 더 높게 나옵니다 이 제품은 추천목록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컬러풀 이제 3펜짜리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컬러풀 울트라 제품이에요 컬러풀이 사실 3펜 제품은 대부분 다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듀얼 엔첼렛 모습을 썼고요 이거 광고에서는 어 제가 보기에 8 플러스 2라 적었는데 표기 잘 만한 것 같아요 8 플러스 2 아니고요 6 플러스 2입니다 페이지 숫자가 일반 제품들보다 두 개 더 많죠 확실히 두 개 더 많아요 보시면 알지만 요 밑에 게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고요 위에 두 개가 램에 들어갑니다 솔리드 캐피스터를 썼고요 듀얼 엔첼렛 모습에 또 뭐 드라이버 다 달고 나면 온도 자체도 나쁘지 않고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좀 많이 행하죠 3편 제품이기 때문에 기판을 늘려놨더라고요 쇼트 기판 안쓰고 그냥 단가 절감 안하고 롱 기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기판 디자인이나 전원부 품질 레이아웃 자체는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6만원이잖아요 6만원 제가 그래서 전원부에 점수를 추가로 줬습니다 어 전원부 캐피스턴는 여기 보면 있습니다 제가 표기 났을까요 어 표기 안 해놨나 하하 표기 안 해놨네요 찾으면 나오는데 여튼 제품 자체는 중급 정도는 치는 것을 페이즈 더 2개 추가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럭도 나쁘지 않아요 클럭도 대략적이나마 75클럭을 추가해줬고요 펜 개수가 3개라서 비교적 소음 빈도가 높더라도 온도는 낮게 나옵니다 전원본도 평범한 수준에 속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드라이버 못쓰는거랑 별만 차이가 안나요 다만 AS센터가 웨이코스라는게 조금 아쉽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백풀과 RGB LED 다 지원합니다 여튼 사셔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컬러풀하면 걸러야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컬러풀 제품도 사실 쌈마이 감성에 외형적인 것만 아니면 저는 젠처적인 품질 자체는 중상타는 친다고 봐요 물론 이 가격에서 만원 더 주면 사실 뭐 더 좋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사라는 얘기는 안해요 그래서 추천목록에 넣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인어3D꺼 보여드릴게요 인어 백풀 버전 제품입니다 4 플러스 2페이지 맨하 2060 기판 가져왔었고요 어 뭐 솔리드 캐피스터 그리고 드라이버 머스 그냥 레퍼런스 규격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꽤나 저렴해요 35만원 하지 않아요 근데 백풀을 장착해줬고요 드라이버 머스 샀습니다 아이노비아도 모르신 분들 많은데 AS 좋기로 유명합니다 AS 잘해줘요 어 이 가격대야 품질 생각하면은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너3D 제품은 인지도가 떨어지고 어 겉으로 봤을 때 생김새가 너무 투박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뭐 추천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거 추천했다 욕먹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뭐 이 가격대에 백풀에 달린 거 사고 싶다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요거 제품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1260 Ti는 전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구요 자 이번에는 기가벨트 게이밍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기가벨트 게이밍 옷입니다 웃기게도 피판 모습에 썼어요 보시다시피 그 하이 하나 로우 두개 달구요 다만 차이 나는건 초크는 금속제 초크 썼어요 R15 규격에 솔리드 캡시터 사용했구요 기판 디자인은 커스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완전 다 덮는 풀사이즈는 아니구요 조금 뭐 절감을 했죠 삼펜에 다는 것 치고는 네 넘어가서 한번 평가를 볼게요 38만원대 가격을 가진 것 치고는 전원부가 조금 아쉽습니다 싱글 엔채널 모습에 썼어요 피팍이 아니었네요 싱글 엔채널 모습에 썼고 모습에 스펙은 제가 여기 적어뒀습니다 어 나름 나쁘지 않은 스펙의 모습에 썼어요 특히 하단에는 84만페어짜리 꽤나 높은 제품을 썼어요 동작 온도는 마이너스 40에서 어 150도 아 150도 까지 움직이는 꽤나 괜찮은 제품인데 중요한건 사실 드라이브 모습을 쓰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원부 온도는 착하게 나오는거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부 모스펫 숫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모스펫이 간동하는 부하가 발연량이 올라 가더라도 면적이 부하가 나눠지고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방위를 해소할 수 있는 면적 그래서 전원부 온도 자체는 착하게 나옵니다 어 다만 이게 뭐 전력의 품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드라이버 모스펫가 좀 더 깔끔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드라이버가 분리 안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바로 치조적으로 신호를 쏴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것 때문에 전력 품질 자체는 이런 싱글 엔체렛 모스펫을 묶었거나 피팍 모스펫을 묶은 것 보다는 드라이버 모스펫가 좀 더 좋게 나오는 겁니다 온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펜 개수 3개인거는 참 괜찮은데 히트파이프는 평범하게 3개를 사용했고요 여튼 이 전원부 때문에 이게 점수, 마이너스 점수 좀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다가 이게 펜 속도를 고속으로 잡아 뒀는지 이제 플로드 시에는 40대 체벨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제품들하고 비슷한 속도로 돌렸을 때는 일부러 플로드를 안 맞추고 노멀하게 돌렸을 때는 35dB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 자체는 꽤 높게 나와요 다만 이제 전원부 온도와 코어 오브 온도는 아 온도가 아니 참 소음 자체는 높게 나옵니다 전원부 온도와 코어 오브 온도는 낮은 건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CS이노베이션에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아니 AS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추천하지는 않을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자꾸 꼬이네요 이번엔 개인 워드 거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음 제품 이렇게 생겼어요 레퍼런스 디자인 그대로 가지고 있죠 기판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단가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드라이브 머스를 사용했고요 캡시터는 솔리드 캡시터입니다 어 제품 가격이 36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저렴하지가 않죠 이거 이거 원펜 제품이라서 발열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음 빈도 높아요 빨개 돌아요 백풀도 없고요 LED도 없습니다 이 제품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원펜 제품 산다면 이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에이센트도 마찬가지로 CS이노베이션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펠릿은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스톰엑스 듀얼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기판 디자인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US 듀얼 이 제품 진짜 골치 아픈 제품이에요 방열판 디자인이 동그란 거 아주 옛날에 뭐 지포스 GT8600 이딴 거나 쓰던 것처럼 동그란 그 방열판 써요 그 아시죠 그 초코파이 쿨러라고 하는 인텔 기본 방열판 있죠 그거랑 방열판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거기 위에 투팬을 씌워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추천 안해요 온도 이빨 아니 이빨가 아니라 온도 매우 높게 나오고요 42 데시베 소음도 꽤나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방열판 디자인이 너무 허접하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히트파이프 안 사용했고요 백플 없고 LED 없습니다 이 제품 사면 그냥 호구 잡히는 겁니다 그냥 ASUS 듀얼은 패스하는 제품으로 보도록 할게요 뭐 드라이브 못 썼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하 ASUS 듀얼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크는 좋은 거 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방열 디자인이 완전 망했기 때문에 이 제품 사시면 안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안 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ASUS 1660 TI 제품이 방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지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 아예 방열판이 안 보이죠 방열판 안 보입니다 중간에 동그란 방열판 하나 보이시죠 중간에 옛날 구리심 같은 게 박혀있고 이게 끝이에요 방열판이 가해 없어요 가해 그냥 없습니다 중간에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마리 투팬 제품이지 원팬 짜고래 제품에 그냥 펜만 투팬짜리 꽂아서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비추입니다 비추 자 이번에는 이제 기가바이트 UDV 어 이거는 제가 기판 디자인 이거거든요 똑같이 R15 금속제 초크를 사용했어요 초크 품질은 괜찮아요 드라이브 모습을 썼고요 솔리드 캐피스터를 사용했네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추천하는 게 애매한 게 가격대 포진이 애매해요 그렇다고 뭐 클랙이 높거나 아니면 뭐 LED 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딱히 추천할 건 없습니다 평범해요 어 요 밑에 놈이 1펜 제품이고요 요기에 기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좀 찝찝한데 나중에 정보 생기면은 추가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텍 AMP 제품입니다 조텍의 AMP 제품은 어 어디갔지 사진이 없네요 이것도 아마 정보가 없어서 넘어갔을 텐데 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텍 트윈 제품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상 예상이에요 기판 정보가 없어서 제가 예상으로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럭을 좀 더 올렸고 온도 자체는 뭐 그냥 트윈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들의 차이는 딱히 없더라고요 보니까 백풀 있고 없고 트윈하고 이 제품 차이가 백풀 있고 없고 기판 디자인은 똑같을 것 같고요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커버 디자인만 살짝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이제 자료를 찾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품이 지금 품절해서 구매가 불가능해요 이제 에브가 제품 에브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자 기판 디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레퍼런스 기반이에요 2060 기판 가져다 썼고요 4 플러스 2페이지고 어 드라이브 원버스에 솔리드 킵시터 사용했습니다 뭐 특별할 거 없고요 어차피 지금 품절해서 구매가 불가능하고 음 백풀하고 LED가 없으니까 좀 뭐 추천되기 그래요 이게 또 미니 제품이라서 원펜 제품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아수스 트윅스입니다 커스텀 기판 사용했고요 아수스 트윅스라서 그런지 6 플러스 2에요 요게 메모리 활동이고 요게 GPU 활동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어 커스텀 초크를 사용했고요 솔리드 캡시터 썼지만 올 드라이버 그 모습에서 썼어요 이쪽 말고요 이쪽은 그 메모리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이 좀 저렴한 비판 모습에서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어 최상위 제품군이다 보니까 일단 기판 자체는 부품 레이아웃이나 그런게 다 괜찮은 걸 썪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2페이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 점수 줬습니다 전원부에는 클럭이 1등이에요 1,890으로 가장 높은 클럭이 가지고 있습니다 3펜이고요 어 온도 매우 착합니다 예 왜냐하면 히트파이프 진짜 빵빵 두께 있고 썼거든요 3개 그러다가 LED 들어오는 그 컬러 LED가 들어오고요 RGB 적용된 거요 그러다가 백플도 있고요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소음도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냥 중간 중간 정도는 됩니다 어디 하나 뭐 떨어지는 게 없는데 지금 어차피 품절 상태고요 예 제품 가격이 40만원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살 가격에는 사실 돈 조금 더 보태서 2060 가격이 낫죠 어 지금까지 어 등록된 1660Ti 제품을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어 내용이 살짝 길어졌는데요 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말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리플 남겨주시면은 수정을 해드릴 거고 나중에 2060이나 1660Ti는 한 번 더 새로 나온 제품들 추가해서 음 뭐 실시간 방송이나 아니면은 따로 방송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 3, 4달 뒤에 한 번 더 보신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추천 제품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은 EMTEC 제품 무난하게 추천할 말고요 이제 저렴하게 쓰시겠다면은 컬러풀이나 아니면 조테거 쓰세요 컬러풀 조테거 그리고 돈 조금 투자하실 때 이노3D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AS 신경 안쓰고 오로지 간지와 성능이다 치면은 트윈프레저 괜찮습니다 근데 요 위에급 아수스 로그스트리스는 추천 안합니다 추천 안하는 이유가 있는데 로그스트리스는 돈 진짜 조금만 더 버텨면 2060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펠리 제품은 2060과 다르게 이거 추천 안하는 이유가 백풀이 없는데 가격이 EMTEC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 제품도 트윈프레저와 마찬가지로 전원부가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LED는 포기하더라도 괜찮은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MSI 아무 제품 쓰셔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요 두 제품들은 AS는 조금 나쁩니다 각오하시고 사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제품 추천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만 신성조였고요 물량하겠습니다 빠이빠이